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많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희입니다. 굿모닝. 자 오늘 Thursday에요. 목요일은 우리가 또 뭐하는 날이에요? 맛있는 식당 영어 배우는 날이죠. That's right. 벌써 배고픈데. 자 오늘은요. 오늘은 선생님께 뭔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뭔가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달하면서 생식사 같이 한번 이런 거 정말 알아놔야 돼요.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대답이 되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자세한 거는 미션 공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오늘 이따가 시간이 있으세요? 미션 2. 선생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아직도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지 선생님을 보면 떨어요. 근데 과연 한국말로도 떠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저는 실시간에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피터에 관련된 겁을 낸다는 줄 알고. 아니요. 선생님만 보면 떨었는데 아직요. 그걸 또 영어로 해야 되니까 조금 오늘 긴장해야 되는 그런 시추에이션인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그럼요. 무조건 해봐야 되니까 뭐 틀리면 틀리면 어때요. 틀려도 고고. 제가 요즘 앞길을 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답을 하고 싶은데 식사 대접을 할까 하고 물어봤죠. 저기 쌤님? 아, 아, 선생님. teacher? Yes. 선생님, 오늘 이따가 시간 있으신가 모르겠다. In English, Minnie. Come on. 그렇죠. 저도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do you have a time? Time? Do you have a time? Yeah, it's two o'clock. After. After. 내가 이거 왜 그러냐면 선생님께 전적식자를 대접해 주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I want to, uh, with you and me and dinner. Chup, chup. Oh, you want dinner? Buy you. Dinner, buy you. You want to buy me dinner? Together. Really? Yes. Listen, you already wrote me the letter. I'm very touched already. 네. Yeah, so it's okay. 네. Just the letter is enough. 네. Okay? 네. All right. We'll see you tomorrow. Okay? 못 알아들었는데 갔다. Not 알아들었는데 갔다. Not 알아들었는데 갔다. Not 알아들ека. Not 알아들εια. Not 알아들εια. Not 알아들εια. Not 알아들어야. Not 알아들εια. Not 알아들εια. Not 알아.